아레아식에 이런 종자들이 있어요 여기는요 지녀의 세계에요 순수 참나의 세계는요 여러분이 지으신 업이에요 후천적으로 지으신 업이 있고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데아 결국 이게 사실은 지녀거든요 아레아식 안에 있는 아레아식의 더 본체적인 부분 이게 지녀에요 그리고 우리의 오염된 업보를 저장하는 부분 여기까지를 아레아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참나의 본체라면 이거는 참나의 작용으로 봐야겠죠 지녀랑 달라요 지녀는 불변이잖아요 여기는 왜 생멸이 있냐면 이 업보드를 관리해야 되니까요 추가로 새로 생긴 업보드를 관리하고 있다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생멸상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리면 이렇게 이런 게 아레아식의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애고가 있죠 중앙 서버가 하나라는 거예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짓고 받는 이 애고들이 있는데 이걸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A라는 애고가 지은 업이 정확히 A한테 가야 되면서도 동시에 A랑 B와 C가 함께 공동 운명체 속에서 업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업을 관장해야 되겠죠 참나가 내 업만 알아가지고는 관리하겠어 해서 내 애고 입장에서 내 참나 같지만 다 공통의 세계다 아레아식 자체가 무화 애고가 없다 아레아식은 애고가 없는 세계다 이게 오히려 우리 모두의 공통의 참나고 공통의 아레아식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결국 들어가 보면 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애고가 육식이라는 의식으로 오감정보를 받아서 육식이 생각감정 여기는 생각과 감정의 세계죠 그걸 나라고 묶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각자대로 있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종자를 가지고 한 애고를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애고를 형성해서 자 이게 주관입니다 주관세계를 펼쳐내면 이 객관세계 이게 경험하는 이 세계 바깥세계도 아레아식이 사실은 만들어 내는 거예요 객관세계도 아레아식이 자기가 만든 세계를 또 오감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게 마음법 유식이라는 거예요 마음법 모든 존재는 유식이다 내 의식이다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 모두는 한 운명이라는 거 자 내가 이 씨라는 애고가 성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청정한 엄만 지어 가지고 아레아식에 좋은 정보만 넣었어요 엄보만 이 양반은 씨는 근데 공동 관리되죠 그래서 이 씨만의 해탈이란 건 없는 거예요 우주가 한참 나 한 아레아식인데 내가 아무리 좋은 업을 지은 들 우주 전체의 공동 운명은 어때요? 공업이라는 건 같이 받는 거죠 결국 이게 공업이죠 같이 받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업을 지어도 인류랑 나눠야 되고요 남들이 지은 악업 때문에 나도 같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다른 사람들이 안 닦으면 나는 불국토에 살 수가 없다 내 마음에 새기는 불국토겠지만 내 마음에 들어온 수많은 카르마들의 작용들은 어두울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주의 한 신이 한 신이 자기가 게임 세계를 만들고 세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뭘 만드냐 이 오감정보에 해당되는 색깔, 성, 소리, 향, 맛, 촉감 정보로 이루어진 세계를 만들어내죠 자기가 세계를 만들고 게임 세계를 만들고 한편은 자기가 접속해서 다양한 A, B, C 세 명의 캐릭터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꿈꿀 때 이러고 놀아요 꿈꿀 때 꿈꿀 때 내 의식이 나를 만들고 내 의식이 남을 만들고 내 의식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경험하잖아요 지금 이 세계도 매트릭스라니까요 꿈만 매트릭스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도 매트릭스 세계예요 꿈에서 깨어나듯이 삶에서 깨어나는 분이 깨어있는 도인이 되는 거죠 보살이 되는 거예요 혼자만의 해탈은 불가능하다 결국 보살의 핵심은 내가 좋은 업을 지어서 우주 전체의 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업을 지어서 인류 전체의 업을 바꾼다 예수님이 대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거예요 인류를 위해 카르마를 닦아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불보살 성현들이 이 세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업보를 바꾸니까 업보대로 우주가 펼쳐지는데 업보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음양오행 주역 8개의 세계가 이 더 본체의 세계고요 여기는 불변이에요 진여의 세계니까 여기는 변화하는 업보들이죠 그러면 늘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넣고 빼고 할 수 있다 좋은 것만 자꾸 넣으면 되겠죠 자 이 우주가 한 마음이라면 누군가는 악업을 계속 지을 거지만 누군가는 계속 선업을 지었으니까 인류가 이 정도 살겠죠 그 불보살들이 계속 선업을 지으신 거예요 일반인들도 살다가 잘못도 저지르지만 끝없이 선한 양심적인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나가지고 내가 좋은 업 지어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살다가 나 혼자 해탈하겠다 이런 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좋은 업을 지어도 남들과 같이 좋은 업을 짓지 않으면 불국토는 부연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승성자들은 자기만의 해탈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대승 불교 특히 법화경 같은 데서 뭐라 그래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목표는 해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온 우주 다른 중생들까지 다 성불 시켜가지고 우주 전체 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불국토 건설이라고 합니다 중생 구제와 불국토 건설은 대승 보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보살은 결국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죠 남들이 내 말 듣나요? 자기를 바꿔 나부터 자라자 성불 나를 부처 만들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남들을 다 성불, 재중이라고 그러죠? 중생을 구제하자 중생 구제가 그대로 뭐예요? 불국토 건설 이거는 하나입니다 이거를 각자 각자가 다 원을 세워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우주가 바뀝니다